안녕하세요. 한비티비 한빛입니다. 오늘은 5월 4일 날 라퍼엠님들 스케줄이 있으셔서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니다. 5월 4일 손태진 유채훈 최성훈의 팬텀 오브 디 오케스트라 공연입니다. 오후 7시 30분에 라퍼엠 유채훈님하고 최성훈님이 출연하시니깐요. 꼭 가실 수 있으시면 가시면 좋겠네요. 장소는 예술의 전당이고요. 콘서트 홀 그리고 110분 8세 이상이고 R석은 10만원 S석은 8만원 A석은 6만원 B석은 4만원이네요. 다음입니다. 5월 5일 최성훈님 생신이십니다. 축하드립니다. 5월 29일입니다. 팬텀 싱 월스타전 갈라 콘첼토의 오후 6시에 라퍼엠님이 공연에 출연하시는데요. 장소는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입니다. 여기까지 한비티비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!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